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너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진 않아 지금. 야 씨 말해봐 이거 모르셔서. 아 이거 귀엽다. 형님 눈치긴데 그러면.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아니 지금은 아니지. 작년도 올해도 내년도 쭉 또 마시대. 자 가자. 자 신속히 도와라. 팔로우 팔로우 미. 와 진짜 간만에 온다. 와 진짜 간만에 온다. 자 출발 전에 한가지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를 처음 왔을 때. 100맥이 감사합니다. 여기 처음 왔을 때. 1층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 2층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 바닥이. 발자국 소리가 무조건 크게 잘 나잖아. 마체라에. 누가 구두신발이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다시 또 문을 끼익. 뚜벅뚜벅뚜벅뚜벅. 와가지고. 또 문을 끼. 그래가지고 2층에. 이쪽이 2층 올라가는 곳인데. 처음에는. 경비압을 왔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후레쉬를 이렇게 딱 컸어. 처음에. 계속 찾는거야. 라고 우리는 2층에서 계속 숨어 있었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좀 조용히 들어왔는데. 그때는. 조용히 들어올 수가 없거든. 무조건 소리가 나거든. 그리고. 출입문마다. 다 이렇게 크게. 열쇠가 엄청 크게 채워져 있어. 쇠사슬로. 그걸 많이 풀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가 조용하니까. 쇠사슬로 푸는 소리가 들렸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일도 안 들렸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 이거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여기 2층에서 다시 쭉 내려왔지.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기 뒤에까지. 귀신 기운이 아주. 두벌두벌한거에요. 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귀신양랑이다. 거기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면.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때. 어느 방향인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처음 시작했던 것이. 여기라고 말을 하자면. 저기 지하실 쪽에서. 뭔. 이렇게 막. 물소리도 나고. 그런 소리가 났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 거짓말이 왔을 때 정도 되면. 바로 저 끝에. 저 끝에. 또 지하실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또. 물소리가 나고. 물소리가 나고. 물장구가 나고. 그런 소리가 나는거야. 다시 우리가 또 저쪽으로 가. 끝에서 다시 또 소리가 나. 그때 진짜. 멘탈이 나갔다. 진짜 무서웠다. 우리 그때. 처음 여기 왔을 때. 여기 처음 왔을 때. 여기 처음 왔을 때. 저거 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응? 뭐지? 뭐지? 누구야? 누구 있나? 누구 있나? 누구야? 공간이 너무 날 것 같은데. 너무 속도가. 누구야? 누구야? 어디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뭐여? 뭔 소리야? 누구야? 뭐야? 화장실? 화장실이야 고양이? 아니야, 아니야 화장실은 모르자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이.. 누구냐?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서 소리가 나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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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누구야? 물이 만만하냐? 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왜 이렇게 모는 거야? 저거 왜 이렇게 놔? 저거.. 잠시만요 어디요? 정신을 반짝 차려야 돼 야!! 형!! 정신 반짝 차려야 돼 동작진구소 밖에서 불쾌하니.. 백으로 가다가. 아님.. 뭐지 이거..? 고양이.. 뭐야 여기인데.. 화 내실이 났었는데 소리.. 기운이.. 멀쩡 아, 저거 난리를 쳐놨구나 아, 저거 난리야 형님, 뭡니까? 이거? 형님 대학 나왔잖아 형님, 뭔지 모르겠어 형님, 이거? 형님, 바둑판 아니야? 형님, 그런거 아니야? 형님, 대학을 안나와서 잘 모르겠어 형님, 대학을 안나와서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 아, 이런 느낌이구나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대학교 안나와서 이럴 때 한번 써봐야죠 형님, 이런 느낌이구나 형님, 공부 지금 계속 장난을 쳐 어, 진짜 지식인다 진짜 공부 종일 잘 생겼네 진짜 공부 정말 잘 생겼네 나 레이버 안써 네이터 안수증 아,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장난은 쳐 지금 계속 장난치고.. 장난이라고 하기도 뭐해 지금 기운을 뿜뿜 하고 있어 지금 기운을 뿜뿜 하고 있어 근데.. 뭔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진 않아 지금.. 야! ㅅㅂ을 말해! 야! ㅇㅂ을 말해! 뭐였어? 왜 이렇게 칼을 가버리냐? 형님! 여기 뭐 이상.. 뭐..? 형님 고프로 갖고 왔더라구 고프로 갖고 왔더라구 들어가! 시골하면 너 여기다 나를 빠트려보라니까? 이럴 때 써먹어야지 깨진거.. 거기에.. 내가 못봐서 지금 뭐 찍어서 넣었지? 아니 형님 나 손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 내가 어떻게 넣을거야? 형님 앞에 있었지?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해? 인정? 주작진거 아니야? 인정? 응 인정 못해 나 못해 너 인정 주작진거 걸리면 진짜 나 테이프 닫아 알았어 한번 잡아보시오 야 너 뭐여? 가서 보자 뭐 깨졌는데 그 안에 아까 침에 싱크대 같은데 그 안에 유리창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 분명히 깜짝 놀랐네 와 나.. 여기다! 아 나! 하지마! 깜짝 놀랐네 뭐 이어질 수 있어? 예 어? 아무것도 없으면 멋진거 던졌지? 개신호한테 웃는디야 웃는디야? 야... 어떻게 이런 소리.. 아닌데? 억지로 막 옆으로 하지 마라 깨진 것처럼 한두 개야 옆으로 하지 마라 내 바로 뒤에 있었다는 소리야 도치원 앞에 있었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유리 깨진 소리가 났어 그러면은 뒤에 있었다는 소리야 순간적으로 뭔 장난을 치고 빠져나갔다는 소리인데 너 이름부터 모자 쓸거지 마 왜요? 이게 모자가 좀 수상해 솔직히 거기서 뭐.. 카제트 모자처럼 나올 것 같아 손나와서 뭐 던지고 뒤에서 나 안 볼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체력이 좀 딸리네 야! 너 듣고 있으면 와봐 근데 여기로 생각해봐요 피자국이 있었는데 그라지랑 맞아라 여기도 피자국이 있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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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야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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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한번 신속히 둘러보고 웃으면 바로 3층으로 볼게요 3층에서 이상한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컴퓨터실도 있고 컴퓨터.. 방송실이 있는데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고 청소기가 움직여 여기 이름 같아 컴퓨터.. 라디오.. 아 컴퓨터.. 라디오..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소화기들은 도치형하고 예전에 싸운 적이 있습니다 도치형하고 싸워서 다 이겼어요 2층 저쪽은 반대쪽은 수신이 좀 안좋은 관계로 조금 있다가 다시 시간 되면 들려보는 걸 하고 바로 3층으로 가볼게요 걔 레전드 장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으로 그리고 뭔가 귀신이 없다 뭔가 좀 밋밋하다 그러면은 도치형이 오늘 고프로로 갖고 왔기 때문에 들어가도 갈게요 여기 있다.. 뭐있다? 뭐있다? 왜 이렇게 써소리가 나네? 그러지나요 형님.. 홀리면 안 돼 홀리면 안 돼 홀리면 안 돼 형님.. 잘못 들었나? 나 그 소리때문에 들어가서 바깥을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싶어 와.. 소름 형님.. 저쪽.. 저.. 밖에서는.. 잘못 들은 건 아니야 여러분들도 들어야지 왜 그러지마.. 계단 난간 철 때리는 소리라고? 아이고.. 그러지마.. 왜 또 겁주고 그래 사람.. 사람 겁주지마라고 또.. 왜 그런 소리를 해 이 소리는 아니야 소리가 났다.. 작았다 컸다.. 들리시나..? 뭐야..? 야.. 트라이앵글..? 피아노 소리..? 형님.. 1층인데 그러면? 1층에 피아노 있어 1층에 피아노 있어 1층에 피아노 있어? 1층도 있고.. 생각보다 위에도 있긴 있어 아.. 생각보다 있긴 있어 4층도 있고.. 생각보다.. 피아노는 아니라고? 이게 지금 멀리서 들렸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멀리서 들린 거라 실로폰은 여기서 못봤는데.. 실로폰은 못봤어요 우리가 지금.. 멀리 있는 생각도 해야 돼요 멀리 있는 생각 자.. 여러분들 우리.. 1층에 한번 가봅시다 1층 여기가.. 엑덩이잖아 여기가 엑덩이잖아 여기가.. 여기가.. 막혔잖아 아닌가요? 그러니.. 응 여러분들 1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여기.. 2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있으면서.. 뭐가.. 장난을 쳤어 발자국 소리.. 뭔.. 띵 띵 띵 띵 소리 났어 그런데 좀처럼 모습을 안 드러냈네요 어? 뭐니깐 이걸? 이거? 네 제발 신사람들이 원하겠습니다 제발 신사람들이 원하겠습니다 제발 신사람들이 원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보기에 남겨놓을게요 제발 빨리 때려 코라멜하고 시키야 뭐야? 너.. 구츠 많이 물어봐 맨날 구츠 해서만 하지 말고 네가 못 맞았어 수동 진짜 개신선했다 단속 계단에 있는 거 이상하다고? 야.. 아까ерь 형 꺼리는 소리 들었잖아 이거 뭐야? 여기 뭐 하냐? 여기 뭐 있는 기야 응? 봐봐 끌리는 자국 지금 여기로 봐서.. 아까 막 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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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놨잖아 이거 아니여? 뭐이러고? 이게 백갈대로 이어졌는데? 어디로 왔냐고? 이쪽으로 이어졌어 어? 이어졌다 x2 무슨 소리야? 뭐야 이거? 어? 열려? 잠겼어 잠겼지? 그럼 뭐야 이거? 현관문 쪽 현관문 쪽 아까 전에 스윽 스윽 소리가 불렸네 왜 이 소리였던 소리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반대에서 그렸다는 거라고? 뭔 반대? 아 예.. 저기에서 끊고 왔다 가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거구만 이미 갔다 갔다고? 이 간격이 좀 멀거든? 간격이 좀 먼 것이 좀 크기가 있어 지금 크기가 있는 거야 크기가.. 이 간격이 좀 있어 저쪽은 뭐야? 죄송한 거 같아 저 반대편만 가볼게요 저쪽이 수신이 좀.. 살짝.. 안 좋아가지고.. 여기 이소완! 여기 이소완! products and studio 수 영상은 함께한 편을 yourself 이게 잘 보이지 않았나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 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사항은 승용해서 감사합니다.